음악 언니 정말 빨리 이 집 내놓고 이사합시다. 교회에다가 조그만 집이나 사서 전세집들을 다 내놓아 정리하고 아버지는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도록 하고 올캔 이혼을 하고 저 기집애 식모는 내보내고 우리 둘이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호철 작가님의 단편소설 달아지는 살들입니다. 이 작품은 1962년 사상계에 발표하여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이 작품은 플롯이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작품 속 배경으로 되어 있는 5월의 어느 날 밤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5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맞다리 또 밤 12시에 돌아온 데서 벌써부터 기다리고들 있었다. 서성대는 사람은 없으나 언제나처럼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는 감돌고 있었다. 은행 두치로 있다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명예역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지금도 거기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한 달 살림은 넉넉했다. 70이 넘은 늙은 주인은 연한 남색 명주옷을 단정하게 입고 응접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단정하게 입긴 입었으나 어쩐지 헐렁헐렁해 보이고 충들어진 앉음새는 속이 허하여 혼자 힘으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귀가 멀고 반팩치였다. 그러나 허연 살결에 넓적한 얼굴은 훨씬 젊어 보이고 서양 사람의 품격을 느끼게 하였다. 며느리 정혜와 막내딸 영희가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며느리의 한복 차림을 싫어하는 왕연의 시아버지의 뜻대로 정혜는 폼 쇠타에 통이 좁은 까만 바지 차림이고 영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며느리와 신우이는 사이좋은 자매를 연상케 하였다. 세 사람은 모두 넓은 창문 너머 어두운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혜는 시아버지의 한 팔을 부축하고 앉았고 영희는 옆에 턱을 바치고 앉았다.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엔 별이 총총하게 박혀있으나 아스무레한 기운에 잠겨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꽝탕 꽝탕 먼 어느 곳에선 이따금 여운이 긴 새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밑거리의 철 공장이나 대장간에서 벌걱해 단 새를 새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뻔 곳일 것이었다. 꽝탕 꽝탕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게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혜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 공장은 없을 텐데? 정혜는 표정으로만 수공을 했다. 꽝탕 꽝탕 그 새부채 새망치에 부딪히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 내 이어질 셈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에 선을 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는 것이었다. 형광등 바로 위에 천정에 비수가 잠겨있을 것이었다. 초록빛 뼈 틈서리에서 어머니는 편안하시다. 돌아가서 편안하시다. 형편없이 되어가는 집안 꼴을 감당하지 않아서 편안하시다. 꽝탕 꽝탕 저 소리는 그여이 이 집을 주저앉게 하고야 말 것이다. 집찍이 구렁이도 눈을 뜨고 슬금슬금 나타날 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향연이다. 마지막 향연이다. 유감이 없이 이별을 구해야 할 것이다. 모두 유감이 없이 이별을 구해야 할 것이다. 영희가 갑자기 조작적인 구석이 느껴지게 필요 이상으로 깔깔대며 웃었다. 정혜가 화들짝 놀랐다. 참 언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우? 하군. 아버지 팔을 그렇게 부축하고 있으니까 며느리 같지가 않고 딸 같아요. 하고 말했다. 정혜는 약간 수집어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물론 못 듣고 있었다. 제 코앞의 사마귀만 주무르고 있었다. 영희가 계속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조급해 있었다. 세부치 두드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억지로 조잘되고 있는 셈이었다. 꽝탕 꽝탕. 그러나 그 세부치 소리는 같은 30초 가량의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뾰족뾰족한 30초다. 영희 목소리의 밑층 넓은 터전으로 잠겨 그 소리는 더욱 윤기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적당히 민주적인 집안인 셈이겠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이쯤 되어 있으니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더 목소리를 높여 그렇지만 진력이 안 나오? 올켄?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빠진 게 있어. 큰 나사무실에도 좋고 받들어주는 기둥이라도 좋고 그런 건 말이야요. 아이 안 그렇수? 정혜는 시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시아버지와는 다른 성격으로 백치가 되어 있었다. 대화란 피차 신경을 긁어놓기 위해서 밤낮 할 짓이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잊어버렸던 일을 대불러 일으켜 피차 골치를 앓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사변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듯 보였다. 오늘 저녁도 또 열두시요? 영희가 또 말했다. 계속해서 오빠는 또 2층이겠수? 하곤. 참 그인 아직 안 돌아왔죠? 그이란 선제일 것이었다. 아직 약혼까지는 안 됐으나 결국은 그렇게 낙착 때리라고 피차 각오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터였다. 이북으로 시집을 가서 이젠 20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언니의 사촌동생이라니 이렇게 아흘밖에 없었다. 일사후태 때 월남을 하여 험한 세상 건너오면서 두려움이 배어들만도 하였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늙은 어머니가 그를 몹시 아껴주고 측은해 하였다. 제 맏딸의 시동생이라는 연주를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역시 70이 되어 노망도 들만 했지만 맏딸의 이모처모를 선제에게 되풀이 되풀이 물어보는 눈치였다. 임종 때도 온 가족이 다 보여 있었지만 선제를 기어이 확인하고서야 안심을 하였다. 아마도 맏딸 대신으로 삼았을 것이었다. 결국 이러는 사이에 2층의 구석방을 차지해버렸다. 때로는 일이 만환 들여놓을 수는 있었지만 이 즈음에 와서는 그것도 뚝 끊어졌다. 처음 한동안은 불결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천티가 흐른다고 생각했으나 자기는 팔자 드센 여자 시집을 안 가야 할 여자로 막연하게 자처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그와도 익숙해졌다. 어느 수산물 회사에 있다고 하나 그 자상한 내력을 알 만큼 그토록 익숙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어째서 하필이면 열두시유? 영희가 말했다. 글쎄. 정혜가 대답했다. 정말 돌아오기나 하면 오죽죽했수. 영희가 말했다. 글쎄. 그렇기나 하면. 정혜가 대답했다. 생각하면 참 웃어 죽겠어. 영희가 웃지는 않고 웃는 신용만을 했다. 그러기를 멈추고 장난치듯이 말했다. 숫제에 우리 모두 헤져버립시다. 어떻게든 살게는 되겠지 뭐. 뿔뿔이 헤져버려. 그까짓 거 뭐 어때요? 쉬울 것 같아. 차라리. 차라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셈으로 익살맞게 눈까지 지켜올려 떴다. 마침 성식이 층층다리를 내려와 안 복도로 통하는 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정혜와 영희의 시선과 부딪히자 영희 쪽을 향해. 왜 늘 그러고 앉았어? 하고 물었다. 영희는 희죽에 부수면서 조금 가시가 돋힌 소리로 말했다. 오빤 여전히 파자마 차림이 구려. 또 언니를 기다리지 않우? 성식은 대답 없이 아버지의 건너편 의자에 앉았다. 영희가 말했다. 오빠 오늘 또 열두시요 글쎄? 곧 이어서 같이 안 기다릴라우? 성식은 대답이 없이 신문을 펼쳐들었다. 이 집 젊은 주인이니까 같이 기다려야지 뭐. 안 그렇소 언니? 하고 아버지 쪽을 향해 손짓을 섞어 큰 소리로. 아버지 오빠두 기다려준대요 오빠두. 아버지는 후둘짝 놀란 얼굴을 하며 딱히 알아듣지는 못한 눈치이나 머리를 끄덕였다. 뚜렷하게 내색은 안 내지만 오빠가 선제와 자기와의 일에 철저하게 방관적인 것을 영희는 알고 있다. 선제를 경멸하고 있는 눈치다. 딱히 선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빠의 그런 투가 영희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그리고 그것이 차라리 선제를 자기의 어느 구석과 굳게 연결시켜 놓는 것이다. 오빠 그이 몇 시에 돌아온단 말 못 들었소? 성식은 미간을 찡그리면서 머리를 가로 저었다. 오빠 내가 말끝마다 오빠를 긁어놓고 있는 것을 알오? 성식의 안경알이 한 번 차게 번쩍였다. 왜 그러는지 알오? 알테지 뭐. 난 요새 오빠와 선제씨를 요모조모로 비교해봐요. 오빠가 안 입군 점이 많아. 서른네 살. 낮색이 해맑아갖고 긴 다리가 바짝 여의고 낮이나 밤이나 파자마 차림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다가 대학은 미술대학을 나오고 미국을 두어 번 다녀온 후로는 취직을 할 염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할 일도 없고 막연하게 작곡가를 꿈꾸고 있고 그 다음 오빠를 설명할 얘기가 뭐 또 있을까? 안경알만 또 번쩍했다. 가슴이 또 답답해왔다. 복도로 나와버렸다. 꽝당 꽝당. 잠시 잊어버렸던 그 소리는 다시 광물성의 단단한 것으로 번쩍번쩍 달려들었다. 가슴에서 카바이트 냄새가 났다. 지축을 흔들듯이 달려들었다. 목욕탕 문이 열려있고 휑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불을 끌까 하다가 역시 켜두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냥 두었다. 이북에 있는 언니가 열두시에 돌아오다니 그러한 것은 물론 찬찬하게 따져볼 성질이 못되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딱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일에는 이젠 익숙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2년 전부터 기가 벌어있었다. 기가 멀면서 말수가 적어졌다. 말로 할 수도 있는 것을 대개는 눈짓이나 표정으로 뜻을 전하곤 했다. 그러면서 차츰 머리가 텅 비어지고 반 백치가 되어 간 것이다. 집안 전체를 통호해 나가는 줄이 끊어지면서 식모는 훨씬 자유로워지고 활달해지고 뻔뻔해졌다. 이 집에서 가장 문문해 보인다는 셈인지 선제에게 곧잘 똥을 걸기도 하였다. 그런 것도 영희의 자존심을 긁어두었다. 부성부성하게 부은 듯한 약간 얼근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얼룩덜룩한 원피스 차림으로 예출이 잦았다. 4.19 데모나 5.18 때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었다. 설마 데모에도 가담 안았을 터이지만 시장을 보아가지고 들어설 때는 넓은 터전의 내음새를 거칠게 풍기면서 있었다. 살그머니 부엉문을 열었다. 하필이면 밤 12시야? 난 12시면 어때서? 미쳐도 좀 곧게나 미치지. 식모가 혼자 푸념을 하고 있었다. 영희는 험찔했다. 뭐? 뭐야? 너 이제 뭐라 그랬어? 식모는 돌아보곤 키들 대며 웃기부터 했다. 너 이제 뭐라 그랬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모가 말했다. 너도 이 집에 살면 이 집 식구 아니냐? 좀 어울려들면 못 쓰니? 못 써? 못 써? 누군 너만큼 몰라서 이러는 줄 아니? 영희의 눈에서는 드디어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누가 어째시유? 뭐? 그저 혼자 해본 얘기인걸요? 오빠는 가는 흰 대안경을 쓰고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코카콜라 통을 들고 있었다. 걷어올린 파자마 밑으로 펄한 펄한 심줄이 펄한 심줄이 내 솟은 하얀 살결의 여인 다리에 털이 무성했다. 아버지는 그냥 전의 자세 그대로였다. 오빠와 한자리에 앉으면 의뢰 그렇듯 정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우수가 서려 있었다. 머리를 갸우시 바깥쪽으로 돌리고 되도록 오빠의 시선이 빠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시집살이의 가장 욕이 난 사람인 제 단편을 외면하고 피하면서도 어떻게 시아버지나 신의에게는 그토록 충실할 수 있는지 영의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마침 큰 벽시계가 열 시를 치고 있었다. 그 여운이 긴 시계 치는 소리는 방 안을 이상하게 술렁술렁하게 만들었다. 사방의 벽이 부풀었다. 수축했다. 서서히 운동을 하였다. 늙은 주인의 허한 눈길이 시계 쪽으로 향해 있었다. 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텐데 기묘한 일이었다. 영희는 풀썩 올케 앞에 앉아 머리를 올케 무릎에 파먹고 그 심요한 아버지의 시선이 우습다는 셈인지 키들키들 웃다가 시계 치는 소리가 벗자 잠시 조용했다. 머리를 들고 잠긴 목소리의 조용한 어조로 그러나 차츰 격해지면서 언니 언니는 정말 늘 이러고 있을 참이요? 답답하자노 오빠란 사람은 저렇게 믹물이고 대낮에도 파자마나 입구 뒹굴구 코카콜라나 빨고 앉았고 순간 정혜와 성식이 머리를 동시에 들었다. 성식의 손에서 스르르 신문이 빠져다 가면서 또 안경알이 번쩍했다. 정혜는 제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차디차게 외면을 했다. 미간을 찡그리며 아니 왜 또 이러우 영희는 맨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올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아버진 이렇게 병신이 되고 대체 우리가 이토록 지키고 있는게 뭐유? 난 스물아홉이 아니유. 올케 내가 스물아홉 먹은 노처녀라는 것을 언제 한 번이나 새겨둔 일이 있수? 올케가 이젠 이 집안의 주인 아니유? 이 집안의 가문과 가품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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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절 무슨 명분으로 이 집을 이토록 지키고 있는거유? 성식이 코카콜라 통을 놓았다. 담배를 꺼냈다. 이런 일에는 익숙해진 듯 하였다. 그러나 가느다랗게 긴 손가락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정혜의 남편이나 영희의 오빠는 없고 찬 안경 알만이 있었다. 아니 정말 또 왜 이러우? 시계를 쳐다보던 노인도 말기는 못 알아들어도 눈을 크게 벌려 뜨고 영희를 건너다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허한 눈길이었다. 언니 정말 빨리 이 집 내놓고 이사합시다. 교회에다가 조그만 집이나 사서 전세집들을 다 내놓아 정리하고 아버진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도록 하고 올캔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기집의 식모는 내보내고 우리 둘이 영희는 다시 안으로 잠겨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언니 난 요새 모르겠어요 직면에 있는 건 옳게도 알고 있잔수 어찌 그렇게 모른채만 할 수 있수 그저 그렇게 돼가 나보다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가 나보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성질은 아니잔수 꽝당 꽝당 세부치에 세망치에 부딪는 소리가 조용해진 틈서리로 파고 들어왔다. 식모는 응접실 문을 열었다. 영희는 정혜의 한 손을 잡고 있었다. 성식은 다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딱히 신문을 보고 있는 눈치는 아니고 불빛에 안경알만 번쩍였다. 늙은 주인은 그냥 어두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그들은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다. 늙은 주인은 맞다를 정혜는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맞 신우이를 영희는 언니를 성식은 누님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도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의식은 없었다. 도대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저 모두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것이라도 없으면 한 집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살 명분조차 없게 되는 셈이었다. 이젠 이런 일에 적당히 익숙해진 터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에 이런 일에 던덜머리를 낼 만도 하였다. 결국 이 기다림의 향연은 늙은 주인이 역시 아직은 이 집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암시해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맞다리 돌아온다고 고집을 부리면 빠지할 준비들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돌아올 것 같은 실감이 나기도 하였다. 식모는 잠시 그냥 서있었다. 어쩐지 한 번 소리를 내어 가볍게 웃어보고 싶었으나 영희 언니 밖에서 찾아요 하고 말했다. 영희가 화들짝 놀라듯이 일어섰다. 뒷머리를 두어 번 내리 쓰다듬으며 밖으로 나갔다. 불빛에 있다가 나와서 밖은 새까마 했다. 고무신을 끌고 조심조심 큰 문 앞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골목길이 횡영하게 뚫리고 그 끝 큰길과 맞닿은 어구에 자파상 불이 안온하게 화냈다. 차츰 주변의 음영이 잔잔하게 부풀어 올랐다. 형광등 불빛에 비해 그 불그스름한 자파상의 전등 불빛은 따뜻한 가라앉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 영희는 일순 무엇인가 그리워진다고 생각하였다. 옆 담벼락에 누군가 기대어 서 있었다. 또 술이 엉망으로 취한 선제였다. 직감으로 술이 만취한 것을 알자 영희는 또렷한 저항감이 달콤한 것이 되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술 안 먹은 선제보다는 이렇게 술이 취한 선제가 훨씬 좋은 것이었다. 선제 등 뒤로 다가가 입술을 찌그시 깨물며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꽤 따뜻한 솜씨라고 스스로 느꼈다. 술에 많이 취했군요 하곤 말을 이었다. 왜 들어오지 못하고 밤낮 나부터 찾아요? 무엇 꺼릴 게 있다고. 그런 건 선제씨 답지 않아요? 선제는 엉거주춤하게 돌아서며 별뜻이 없이 허붓하게 한 번 웃기부터 했다. 술 취한 사람 치고는 또렷한 소리로 떼 던지듯이 말했다. 나 마셨어. 우습지? 우습지 않아? 우습지? 참 영희에게 뭐 좀 따져봐야겠어. 따져 분합 안 하지 뭘? 영희도 삐죽이 웃으며 이렇게 바꾼 팔깍지를 끼웠다. 어두운 속에서 선제는 한 번 꾸뚤하고 넘어질 듯 하다가 말했다. 우리 나가자. 당장 나가자. 이 집을 나가자. 어때? 그래 나가요. 어차피 나가게 될 걸 뭐.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영희는 가볍게 웃었다. 정말이란 말이야. 정말. 정말이란 말이야. 선제가 말했다. 무엇이 정말이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말은 정말이라고 영희도 생각했다. 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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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부치에 새망치 부딪히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술이 취한 선제와 빠주 서 있어서 그 새부치 소리는 훨씬 자극성이 덜해져 있었다. 차라리 따뜻한 초여름밤에 기운 초여름밤에 가락을 띄우고 있었다. 정말이야. 정말. 선제가 또 말했다. 알아요. 글쎄. 영희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오빠나 정혜와 빠주 안주면 의뢰 자기가 하고 있는 소리를 지금은 선제가 그다운 가락으로 하고 있고 영희는 듣고 있는 편이 되어 있었다. 술 취한 선제와 이렇게 빠주 서니까 그 수다한 언어라는 것이 값이 싸게 생각되었다. 선제는 갑자기 모가지를 앞으로 길게 내빼어 들며 토할 몸짓을 했다. 두어번 꾀꾀거리더니 토하기 시작했다. 영희가 재빨리 두 손을 오므려 선제 입에 가져다 댔다. 끈적끈적한 것이 두 손에 담겨졌다. 영희는 웬일인지 웃음이 폭받쳐 올라서 킬내대고 웃으면서 그것을 길 한편에 버리고 벽돌 땀에 손바닥을 두어번 문질렀다. 어둠 속에서도 선제의 눈에 눈물이 배어져 있었다. 그것을 문질러 주었다. 선제는 또 오붓하게 웃었다. 한 팔로는 선제의 전신을 부축하고 한 손으로는 등을 두들겨 주었다. 감미가 곁들인 기묘한 서글픔이 전신으로 퍼졌다. 권장한 사내를 부축해주고 있다는 아리찬 실감이 와 안겼다. 동시에 결국엔 이렇게 낙착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서서히 영희는 흥분되고 있었다. 선제의 등을 두들겨 주며 한쪽 볼을 그 등에 착 떼었다. 육중한 온기가 느껴지고 심장 뛰는 소리가 요란하고 나무들 사이로 하늘엔 별이 총총 했다. 꽝당 꽝당 세부치 소리는 어느덧 평범하게 멀었다. 근육이 좋은 사내가 앉아서 혹은 서서 두드리고 있을 것이었다. 불꽃이 튀기도 하고 튀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 근처 뜰에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이 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5월 밤에 익으면 저녁밥도 적당히 사가지고 모여 앉아서 얘기하기가 좋을 것이었다. 담배불이 두서넛 밝아게 타고 있을 것이었다. 저 소리 들려요? 영희가 말했다. 무슨 소리? 선제는 어느란 소리로 되물었다. 그의 등에 한쪽 귀가 파묻혀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기 전에 전신 안으로 와랑와랑하게 퍼져들기부터 했다. 저 새붓이 두드리는 소리. 선제는 잠시 어리둥절하게 귀를 기울이는 눈치다가 응 들려 왜? 영희는 가볍게 웃었다. 선제를 부축하고 들어오다가 층층다리 밑에 잠시 버려두고 응접실에 들렀다. 아버지가 한 번 쳐다보았다. 정예는 쓸쓸하게 한 번 웃었다. 성식은 여전히 신문을 들고 있었다. 또 치 또 치 영희가 말했다. 남자가 치 들어오면 여자란 짜증을 내게 마련이라는 셈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게 그런 투가 사려 있었다. 정예는 말없이 다시 한 번 웃었다. 영희는 정예의 그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듯한 웃음을 대하자 약간 낯을 불켰다. 마침 식모가 황겁하게 문을 열었다.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언니 언니 아이 저걸 어쩌우 현관 복도에 다가 글쎄 또 토한 모양이었다. 순간 집안은 큰일이 나단듯이 술렁술렁 해졌다. 영희가 달려나가고 식모가 목욕탕 쪽으로 뛰어가고 문 여닫는 소리가 울렸다. 스위치를 눌러 복도 불을 켜고 수도에서는 물이 솟구쳤다. 식모는 꽤 좋은 모양이었다. 응접실은 다시 횡였다. 비로소 정혜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역시 찬 안경 알만이 눈에 들어왔다. 웬 의신연 스러움이 뒷등을 찌르르 하게 타고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잠시 요란 법석을 피우는 복도 쪽을 떼다보며 며느리에게 눈짓만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혜가 우층을 가리키며 선재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양추질 소리가 나더니 끙끙거리면서 층층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다. 정혜는 그 소리를 차곡차곡 접어두듯이 듣고 있었다. 선재라는 사람이 꽤 좋게 생각되었다. 식모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식모도 같이 작업에 참여한 모양이었다. 몇 번 뒹구는 듯한 소리도 나고 영희의 숨을 죽인 웃음소리도 들렸다. 일순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우층에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식모의 말소리가 짤막하게 나고 층층다리를 쿵팡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었다. 성식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말없이 나가려고 하였다. 여보 하고 정혜가 불렀다. 2층으로 안경 아래 가려 표정을 알 수 없는 성식은 대답이 없이 이 편을 내려다보다가 기어이 나갔다. 정혜는 와들와들 떨릴 만큼 갑자기 추급해졌다. 층층다리를 또 올라가고 있다. 정혜는 까닥도 없이 화들짝 놀라졌다. 그것은 아득한 아득한 곳을 올라가고 있는 듯 싶었다. 친아버지 같기만한 시아버지의 팔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정혜의 눈은 피곤한 듯이 감겨졌다. 식모가 응접실 문을 열었다. 불빛이 싸늘하게 하얗다. 정혜가 혼자 이상하게 울고 있다가 머리를 들었다. 늙은 주인은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식모는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다. 문을 닫으려는데 정혜가 불었다. 언니 왜 안 내려오니? 좀 이따가 내려온대요. 왜? 알았다. 알았을까? 정말 알긴 알았을까? 알았을 거야. 식모는 이렇게 생각했다. 눈이 마주치자 피차 화가 난 듯이 마주 쳐다보았다. 늙은 주인도 식모와 정혜가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느 때 같지 않게 뚜릿뚜릿한 눈길이었다. 드나들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정작 들어와 보니 초라하게 좁은 방이었다. 씁쓰름하게 독신 남자의 냄새가 났다. 불을 켤까 하다가 그대로가 좋은 듯하여 선재를 침대에 눕히고 뜰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아래 응접실 불빛이 여기까지 약간 반사되고 있었다. 영희는 아직 흥분 속에 있었다. 일정한 흥분의 바로메터를 그냥 유지하고 싶었다. 그 흥분이 가시기 전에 일을 치르고 있었다. 원피스를 벗었다. 침대에 걸터앉아 선재를 흔들었다. 이것 봐요. 눈 떠요. 자면 싫어요. 선재는 끙끙거리며 저리 비키라는 셈으로 한 손을 내줬다가 눈을 뜨고 영희의 얼굴을 보자 놀란 듯이 일순간 조용하게 올려다 보았다. 자연스럽게 영희를 끌어안았다. 영희는 순하게 응하면서 속삭였다. 땀에 젖은 남자의 머리카락 냄새가 났다. 치하면 싫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치하지 말아요. 선재는 아직 정신이 복롱했다. 그러나 술은 차츰 깨고 있었다. 정말 정말이야요. 정신 차려요. 정신 안 차리면 나 억울해요. 음 술 깼어. 정신 차리고 있어. 비로소 선재가 바랬다. 꽝당 꽝당 그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퍼 가까이에서 들리고 있었다. 뚫린 창문은 흡사 그렇게 뚫려진 구멍 같았다. 뚫린 구멍 저편으로 초여름밤이 쾌적하게 기분에 좋았다. 취하지 말아요. 영희가 또 말했다. 안 취했어. 선재가 대답했다. 거짓말. 영희는 마음속으로 가득 가득 웃었다. 정말 취하지 말아요. 정신 차리고 샅샅이 씹어요. 하나라도 놓치면 싫어요. 선재는 영희를 끌어안으며 몸을 한 번 뒤챘다. 그 김에 영희의 몸도 빙그르르 돌며 한옆에 보로 누워졌다. 온몸에 꼭 알맞은 공간이다. 오늘이 며칠이죠? 영희가 속삭였다. 몰라. 선재가 받았다.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희가 속삭였다. 이런 경우에 사내가 대개 그렇듯 선재는 조급해져 있었다. 영희는 이런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었다. 왜 이리 급해요 급하게 서둘지 말아요 우리 얘기부터 해요. 자세를 치할 듯한 선재를 밑에서 끌어안으며 영희가 달래듯이 말했다. 선재는 다시 거북이 등이 올려 속구듯 어무스레한 속에서 옴집옴집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 봐요 얘기부터 해요. 무슨 얘기? 오늘이 며칠이죠?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열두시 언니가 돌아온대요. 정말 정말이야요. 늘 답답하죠? 선재 씨도 그렇죠? 영희의 목소리는 차츰 애처로워지고 가냘펴지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모두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큰 배경을 놓치고 있어요. 뿔뿔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죠? 잠시 눈을 떴다. 뚫린 창 저 편으로 우월 밤이 보였다. 부끄러웠다. 다시 눈을 감았다. 엄마야 이러지 말아요. 나 내려가야 해요. 언니를 같이 기다려야 해요. 내일 아침 피차 쑥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쑥스럽지 않겠죠? 그렇죠? 엄마 정말이 군요. 여자가 남자보다 아름답다는 건 이런 때 보면 알아요. 입만 실사에 없이 움직일 뿐이다. 자꾸 쫓아오고 있어요. 나 오늘 저녁 내내 도망을 하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가 어떻게나 무섭던지 그런 걸 누가 감당해 주나요? 그놈의 새망치 소리 말이야요. 딴딴한 새망치 소리 말이야요. 맞다리 새라복을 입고 있다. 새라복을 입고 애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새하얀 킷에서 바닷물 냄새가 난다. 손에는 정구라켓을 들고 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버지. 하며 매달린다. 어떻게 이겼니? 이렇게 이겼지요. 뭐? 맞다른 라켓을 휘두른다. 집안은 맞다리 있어서 웅성웅성 하다. 이방 저방마다 문이 요란하게 여다친다. 성식이가 숫돌에다 칼을 갈고 있다. 꽝꽝한 햇볕에 숫돌과 칼이 번쩍번쩍 한다. 모든 것이 번쩍번쩍 한다. 정문은 휑하게 열려있다. 바람이 제멋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뜰의 나무들도 기름이 올라 미끈미끈하다. 흙냄새 나뭇잎 냄새가 뒤범벅이 되어 물씬 물씬 하다. 바둑이는 뜰 한가운데서 자빠져 있다. 불만이 없어서 지질거리가 없다. 영희가 아장아장한 작은 발로 개를 한번 걷어찬다. 개는 영희를 올려다보며 약간 얕본다. 그러나 몇 팔자우 피해주기는 한다. 영희가 까댁까댁 웃는다. 따라가서 또 한번 걷어찬다. 개는 완연하게 노여운 기색으로 끙끙거리며 견눈질로 영희를 살펴보다 두어 번 애걸하듯 원망하듯 부당하게 이유없이 채운 것을 넋두리하듯 짖는다. 다시 영희가 까댁까댁 웃는다. 개도 웃으면서 하품을 하면서 꽁지를 흔든다. 오줌이 마렵다. 며느라 오줌이 마렵다. 식모에가 문을 열고 호젓하게 서 있다. 신 살구할 냄새가 난다. 버르장 머리가 없다. 머리카리 까만 아내는 뜰에서 장미꽃을 따고 있다. 허리에 살이 올라 있다. 등의자에서 영희가 울고 있다. 금시 숨이 넘어가듯이 울고 있다. 마음대로 울도록 집안이 들썩들썩 하도록 내버려둘 모양이다. 세라복을 입은 맏다리 아내에게 말한다. 어머니 우리도 나일라 꽃을 심어요. 어머니 그래라 하고 아내가 자신있게 대답한다. 심자꾸나 모심을 까닭이야 있겠니 나이든 식모가 뜰 가생이로 지나간다. 아내가 말한다. 어멈 어딜 가우 어멈 대떰 우그러들며 무엇이라고 대답한다. 머리가 까만 어머니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풋풋한 뽕밭 내음새가 코에 시리다. 이쪽 산에 걸린 붉은 해가 굉장히 크다. 어머니 저 해 좀 봐. 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한다. 어머니 저 해 좀 봐. 저 해. 해는 충천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해의 키가 커져서 손발이 생겨서 성큼 성큼 이 편으로 올 것 같다. 서산 그늘이 우우 소리가 나듯 달려오고 있다. 엎되어 있던 보리밭이 그늘에 쓸려 일어선다. 은양나무 위에 까치집이 반짝반짝 한다. 죽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다가 아버지는 뜰에 나와서 또 울고 있다. 어머니의 풀어진 머리카락이 길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어머니 같지가 않다. 지붕 위에 수염이 시커먼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고함을 치른다. 사방이 쩌렁쩌렁 울린다. 밑에서 아버지가 울다가 그 사람을 치어다본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온다.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차례차례로 와서 절을 한다. 집안도 물씬물씬 국수 국물 냄새로 찬다. 웅성웅성해서 좋기도 하다. 어머니가 죽었대서 서러워하기도 한다. 아버지가 자꾸 운다. 아버지 울지마 울지마 20년 만에 양복을 입고 돌아온다. 아버지는 또 운다. 아버지 울지마 울지마 뼈느라 오줌이 마렸구나 오줌이 마려워 글쎄 그러면 그렇지 영희가 문을 열었다. 오빠 좌우 하고 물었다. 자지 않죠? 자지 않겠지 뭐 성식은 침대에 비스듬히 두은 채 들어서는 영희를 건너다 보았다. 안경을 벗고 있어서 더 바싹 여유어 보였다. 부르스름한 불빛이 바닷속처럼 썰렁했다. 방이 넓어서 천정도 더 휑하게 높아 보였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영희가 조용히 불렀다. 오빠 성식은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오빠 성식은 눈을 조금 벌려 떴다. 지금 내가 어떻게 보여요? 하고 곧이어 오빠 나 결혼했어. 오늘 밤 지금 막 뭐 어떠우? 성식은 또 안경을 찾았다. 눈길을 피하며 영희가 그것을 집어주었다. 성식은 안경을 쓰고도 몸을 가느기가 어려운 듯 했다. 오빠 오빠 이왕 이왕 이렇게 될걸 뭐 어차피 이젠 이런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잔수 누구나 다 자기 혼자의 문제밖에 안 남아 있는걸 안 그렇수 어쩌다가 우리가 모두 이렇게 됐을까 오빠 성식은 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오빠 아무 할 말도 없수 무슨 일을 저질러야 오빤 열을 올릴 수가 물끄러미 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영희는 보일 듯 말 듯 쓰디쓰게 한 번 웃었다. 꽝당 꽝당 그 세부치 소리가 또 뾰족하게 도다올랐다. 영희는 몸을 한 번 음짓 주우며 아이 저놈의 소린 그냥 들리네 성식은 어느새 담배를 피우고 있다. 밤은 깊어질수록 더욱 새하얗게 투명해졌다. 방안의 불빛도 더욱 하얗게 해지고 늙은 주인은 여전히 코앞의 사마귀를 주무르고 있었다. 선제와 식모는 저적금 제 방에서 잠이 들었다. 영희는 연 분홍색 파자마 차림으로 까만 선글라스를 썼다 벗었다 하고 있었다. 정혜는 천정을 올려다보고 단정하게 앉아있었다. 꽝당 꽝당 그 세부치 두드리는 소리도 띠끌띠끌하게 더욱 투명했다. 이미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후방에다가 든든한 것을 두고 탐색전을 버리는 소리 같았다. 영희는 선글라스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말했다. 언니 언니 정말 저거 무슨 소리 글쎄 무슨 소릴까 정혜가 대답 했다. 근처에 철공장은 없는데 정혜가 대답이 없자 영희는 선글라스를 접으며 말했다. 언니는 저런 소리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안두 무슨 생각 글쎄 무슨 생각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 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는 다른 무엇인가 싱싱한 것이 서서히 부풀어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얘기가 우습지만 영희가 가느다랗게 콧노래를 시작했다. 발까지 달싹달싹 하며 장단을 맞추었다. 정혜가 보일듯 말듯 하게 상을 찡그렸다. 영희가 또 화들짝 놀란 듯이 말했다. 우리가 왜 자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소? 붙어 앉아 있어보아도 진력 만나고 저젓금 제 방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무섭고 바스락 되는 나무잎 소리에 다가 후들짝 후들짝 놀라고 한밤중에 응접실에 내려와 보면 한두 사람은 이래 이렇게 붙어 앉아있고 불이 화나고 푹 잠이나 들 수 있으면 오죽 좋겠소? 영희는 이것저것 자꾸 짓거리고 싶은 모양이었다. 참 언니도 그런 일 겪었소? 어린때 재삿날 저녁 말이에요. 부엌엔 웅성웅성 아주머니들이 들끓고 불을 많이 떼서 온돌방은 덥고 애들끼리 장난을 하다가 설핏 잠이 들지 않겠소? 얼마쯤 얼마쯤 자다가 깨보면 여전히 방은 덥고 뜰악과 부엌과 마루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방안엔 불이 환하고 그런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잠이 들어 있었거든요. 물론 입은 채로지요. 깨보니 마루와 부엌과 뜰과 다른 방에서는 웅성웅성 사람들이 들끓는데 제 방만은 아무도 없지 않겠소? 아득해서 아득해서 혼자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텐데 알려지지는 않고 답답해서 답답해서 누구인가는 이렇게 투명한 밤일수록 엽기적인 생각 있지 않소? 안나 까레리나를 자차해 본다든가 장발장이 되어 본다든가 하면 괜찮다고 합디다만 어떨까 그렇게라도 해볼까봐 어머 벌써 11시 45분 이었니 늙은 주인의 코앞 사마귀를 만지는 모양은 푸념을 하는 어린애처럼 보였다 손에 땀이 나 있고 초저녁보다 조급해 있었다 이따금 눈이 희둥그를 헤져서 두리번거리며 영희와 정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기묘하게 예리한 것을 담고 있었다 영희도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그 눈길을 쫓고 정혜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늙은 주인은 아직은 이 집안의 가장인 모양이었다 참 언니 우리집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때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은 안 오고 점점 더 샛말개올 때 있지 않수 우리집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본격적으로 따져보자 이렇게 따져보기로 하거든요 마음속 마음속 한 구석으로는 아주 단조로운 힘이 들지 않는 생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무한정 세워나가고 눈은 바깥의 밤하늘을 내다보고 다른 한 구석으로는 찬찬하게 떠올려가면서 1년전은 우리집이 어땠었나 아버지는 오빠는 올케는 2년전은 우리집이 어땠었나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상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이상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년전은 어땠나 20년전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1년전이나 오늘로 돌아오면 훨씬 차이가 생기는 걸 아주 뚜렷하게 말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잔잔하게 여느 때 없이 아름다웠다 정혜는 조용히 머리를 수그리고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있었다 영희는 두 손으로 턱을 바치고 천정을 올려다보며 짓거리다가 정혜를 쳐다보곤 갑자기 눈을 벌려 뜨며 말했다 애개 언니 우 일순 조용했다 꽝당 꽝당 세붓이 두드리는 소리가 뾰족도로 도다올랐다 층층다리를 내려오는 팔자욱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소리이나 쿵쿵 온 집체가 흔들리듯이 울리고 있었다 아득한 아득한 곳을 내려오는 소리 같았다 복도에 불을 켜둘 걸 꽤나 죽였지 영희는 몸서리를 치면서 이렇게 힘을 주어 속으로 중얼댔다 어쩐지 어두운 속을 내려오는 모습보다는 환한 속을 내려오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좋을성 싶었다 아무래도 상관은 없었다 물론 오빠일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안경을 쓴 오빠가 들어서고 있었다 안경알이 차게 번쩍였다 역시 혼자는 못 견디겠다는 모양이었다 영희를 대하기가 난처할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혼자 있는 이보다는 나을성 싶으니까 내려왔을 것이다 오빠 아직 안잤수? 차 감겨드는 정겨운 목소리로 영희가 불었다 성식은 한쪽 볼이 약간 지켜올려지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겉겉하게 삐식삐식 피하는 듯한 몸짓을 하며 정혜와 영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영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오빠 언니도 알아요 다 얘기했는걸 뭐 그런게 뭐 그리 대단하우 이상한 일이었다 정혜와 마주앉으면 명조실을 뽑아내듯 잔잔한 소리가 나와지고 오빠만 끼우면 차게 맥게 신랄해지고 싶은 것이었다 성식은 안경알 속에서 맥없이 한 번 웃는 듯 하였다 영희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오빠 웃고 있수? 오빠 웃고 있수? 이제 웃었수? 영희는 억척스럽게 성식 앞으로 다가앉았다 성식의 무릎을 잡고 또 말했다 오빠 정말 이제 웃었어? 성식은 무엇을 털어내기나 하려는 듯이 상을 찡그리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였다 정혜는 어리빠진 사람처럼 영희와 단편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순간 벽시계가 열두시를 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일제히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안이 술렁술렁해졌다 시계를 쳐다보던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늙은 주인 쪽으로 향했다 코앞에 사마귀를 만지던 늙은 주인이 어리둥절하게 아들과 며느리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복도를 통한 문이 열리며 방안의 불빛이 복도 건너편 흰 벽에 빨갛게 삐어져다 갔다 열두시가 다쳤다 네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졌다 조용했다 왼편 쪽으로부터 서서히 식모가 나타났다 히히히히 하고 이상한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제 딴에는 미안하다는 뜻인 셈이었다 벤소에 갔었시유 하고 말했다 순간 영희가 발작이나 일으킨 듯이 아버지 쪽으로 달려갔다 한 손으로 식모를 가리키며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일어세우며 저개지는 큰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자 봐요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정말 열두시가 되었으니까 언니가 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 주인이 나타났군요 됐죠 아버지 자 어때요 됐지요 아버지 식모가 이번에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렇게 언니가 왔어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언니가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식모를 내려다보는 영희의 눈길은 저기로 타오르고 있고 아버지는 영희의 부축을 받으며 저리 비키라는 것인지 혹은 어서 들어오라는 것인지 분간이 안가게 한 손을 들어 허공에다 대고 허우적거리고 성식과 정해도 엉거주춤하게 의자에서 일어서 있었다 꽝당 꽝당 새부치 소리는 밤내 이어질 보양이었다